날 속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다 언제부턴 나한테 비밀이 생긴거지? 우리 아직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나, 너 궁금했어 너는 내 생각 안 했어? 내가 널 다시 가지려고 연극하는 거라면 박성! 우리 엄마 죽은 건 너네 엄마야 우리 로나는 지켜주기로 했잖아요 창화예술제 트로피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오겠어 간이 부었구만 당신 딸 추석경 내 손으로 죽일 수도 있어